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좀 찍어볼 건데 오늘 조금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분봉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 하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뭐다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자리였다라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S바이오메딕스 영상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여기 1봉을 좀 보잖아요 1봉을 봤을 때 정말 자리가 딱 보면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봐봐요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거래가 근데 잘 봐봐요 여기가 거래가 안 터질 자리인가요? 거래가 안 터질 자리인가요? 거래가 안 터질 자리인가요? 아니요 거래가 터질 자리에요 왜 거래가 터질 자리에요? 개인들이 어디 많이 물려있는데요? 어디 많이 물려있어요? 여기 많이 물려있어요 쌤 그러면은 여기 올라와야지 여기 올라와야지 거래가 터져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여기까지 많이 물려있는 자리까지 안 왔으니까 거래가 안 터지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죠 자 이 구간을 좀 보게 됐을 때 잘 봐봐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가만히? 주가가 더 빠질 거니까 좀 기다렸다 매수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좀 빠지니까 어? 물 타야지 막 기쁜 마음으로 와 빠지네? 추가 매수 해야겠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랬을까요? 추가 매수 했다라는 거에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사잖아요 계획 없이 사기 때문에 사놓고 내가 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또 물 타요 또 빠지면 또 물 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물을 탔을 때 물을 엄청나게 타봤자 어떻게? 평단이? 주가 나중에 빠져도 이 위에요 물 함부로 타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지금 구나 여기 많이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계속 탔다라고 했을 때 평단이 여기일 거란 말이야 거래가 터져야 되는 부분이요 보시면은 오븐봉으로 보자구요 자 정확히 꼭지 부분에 물려있진 않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 어디 물려있겠어요? 이 근처에 물려있겠죠 그죠? 44,000원 45,000원 여기에 좀 물려있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내려올 때 뭐 했겠어요? 내려갔을 때 물 타고 내려갔을 때 물 타고 그죠? 평단 어디? 안 봐도 비디오 여기다라는 거에요 평단이 안 봐도 39,000원 40,000원 여기가 평단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에요 얘네들이 올라왔을 때 이 평단 구간만 뭐 하는 거다? 때려주는 거잖아 평단만 꽤 때려주면 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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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평단을 때려준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안 파는 놈들 분명 있을 거 아니야 안 파는 놈들 꽤서 평단을 때려주는데 안 파는 놈들 어떡해요? 벗을 한번 고쳐주는 거죠 밑으로 쭉 빼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은 그 물려있던 사람들 어떡해요? 야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지금이라도 던져야겠다 따다다 던지는 거죠 그죠? 그 물량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고 그럼 핵심적인 부분은 이 S바다메닉스는 어디를 돌파하면은 주가가 좀 오르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여기 저항 맞은 자리가 어딘지 봐야죠 그쵸? 여기네 저항 맞은 자리가 여기네 그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물량에 물려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을 한번 털어준 게 이 구간이다 그럼 우리 지금 간단해요 뭘 보면 돼요? 오늘 지켜준 자리를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왜 지켜줬겠습니까? 세력들이 이 구간에 단계적으로 내려갔다가 저항을 맞은 자리 내려갔다가 저항을 맞은 자리 내려갔다 저항을 맞은 자리잖아요 그죠? 이 저항을 맞은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를 받는 거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거 내려온 자리에서 뭐 하는 거? 저항을 받는 거에요 지지를 받는다 저항선의 지지선으로 바뀐 거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 구간 S바이오바디에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거나 36,000원까지 분할 매수하면 된다 마이너스 10% 자리잖아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0% 할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 여기서 한번 지켜준 자리 그죠? 확인이 된 자리 여기 36,000원 그죠? 두 번째 확인된 자리 어디요? 37,000원 확인이 된 자리라는 거에요 뭐해야 된다? 들어갈 거?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눌렸을 때 가야지 내일 또 S바이오바디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등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떡해요? 여기 사요 또 급등할 때 산다고요 왜? 그게 개인 투하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얘네 5만원 구간에서 왜 조심해서 써야 돼? S바이오바디스 왜 5만원 구간 조심했어야 돼요? 라운드 피규어란 말이야 라운드 피규어 호가가 100원으로 바뀌는 자리잖아요 어디가? 5만원 자리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만원 구간이 호가가 10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틱에 한 호가에 두 틱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여기는 호가가 50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호가에 두 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구간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5만원 구간에서 가로둔 적하고 5만원 구간에서 걸려있는 매물 팔아라 팔아라 그쵸? 자, 제가 여기서 주가가 끝나지 않고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왜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나노 CMS라는 종목을 볼 건데 자, 이 종목이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 여기서 모두 끝났다 했어요 봐봐요 얼만데 자,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봐요 그럼 얼마요? 이 밑에 그 위에 구간 3만 5천원이고 밑에 그 얼마요? 14,000원 몇 배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4배 올랐어 4배 그쵸? 거의 4배? 26,000원 28,000원 그쵸? 4배가 올랐단 말이야 4배가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았죠 그쵸? 4배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모두가 야, 4배 올랐으면 됐지 끝났어 근데 20일선 안 깨졌고 이 지주 구간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만 5천원에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2만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몇 배가 더겠어요? 3.5배가 더 갔다 며칠 만에? 잘 봐봐요 기간이 중요하잖아 사실 봐봐요 이 구간부터 8월 24일부터 고가를 찍은 구간 뭐 여기랑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며칠? 한 달도 안 걸렸어요 3주 3주 만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몇 주? 3주 만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봤을 때 S바이먼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올라가면 3주 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위에까지 10만원 구간까지 그러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집중해서 S바이오메딕스를 체크하고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도 보면은 차트가 어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봐봐 끝난 거 같단 말이에요 봐봐요 끝난 거 같지 않아요? 봐봐요 밑에서 얼마 올라갔어? 8,000원에서 4만원 그 5배 올라갔잖아 그죠?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반토막 났단 말이야 다 끝났다 그랬는데 2만 3천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쭉 가서 자 봐봐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봐요 23만원 10배 갔다는 거야 여기가 며칠이에요 날짜가 잘 봐봐요 날짜를 보면은 며칠입니까? 1월 7일 그죠? 날짜 1월 7일입니다 근데 앞에 봐봐요 1월 7일이고 여기 올라가기 전에 날짜를 보면 얼마예요? 이 구간 얼마죠? 자 이렇게 보면 11월 3일 며칠 한 달 반 만에 10배를 보냈다 이게 주식시향이에요 한 달 반 만에 10배 보내는 게 주식시향이다 S발만이 지은 구간에서 흔들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가 깨지면 제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2만 9천원 그죠? 근데 여기 안 깨지고 있잖아 안 깨지고 반등했잖아 지금 뭐요? 해볼만하다 자 우리가 항상 주식을 봤을 때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가 깨졌을 때 여기가 고점이었구나를 빨리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자리가 만약 깨졌을 때 고점이었던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다 물리죠 지금은 고점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하지만 뭐 한마디는 할 수 있어 뭐야? 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살만한 자리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S발만의 현재 구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나노 CMS처럼 이런 자리가 현재 S바이오 메딕스의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되는 구간 그죠? S바이오에서 볼까요? 이 구간 어떻게 됐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받고 있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S바이오에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뭐하다? 매수해볼만 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S바이오 메딕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 아니면 단계적으로 내가 어디 어디 물려 있는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 920 920 1 63 290 간단하게 S 또는 한글로 S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타점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 S바이오 메딕스 확실하게 대응하셔야지 올라가는 파동에서 중간에 안 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한 번만 더 가면 이거는 초급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팔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올라갔을 때 다 팔 생각하지 조금만 팔아라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만 그쵸? 만약에 3분의 1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남아있잖아 그쵸?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백주 갖고 있었는데 다 팔았어 근데 더 가잖아 그럼 추경면에서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파는 거예요 조금만 팔았을 때 내렸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한 번 매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010 9201 6329 이쪽으로 S나 또는 한글로 S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해서 S5X 절대 털리지 말고 상승했을 때 수익 챙겨가자 핵심적인 부분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뭐가 나와요? 이 파키스 비용 관련된 1, 2 A상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생기죠? 바로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기대감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박이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개인 처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하시려면 010 920 6, 3, 2, 9 이쪽으로 간단하게 S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릴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현 구간 되게 중요해요 여기 구간이 양봉의 중심선을 지켜놓고 반등을 했고요 이 은봉의 중심선에서 어떻게? 저항을 맞았고 돌파 시도하고 있다 자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죠? 목요일인데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죽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매물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뭐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단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현명하다 자 우리가 지금 높이 올라간 구간에서 빠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 강하게 우리는 이 파동도 항상 노려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을 무서워서 못 사지만 눌림을 줬을 때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왜? 강하게 올라가셨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써서라도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위에 번호로 꼭 무료니까 타점 받아가서 수익 놓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S라고 한 글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 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뭔지 아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3개월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수익률을 5배 10배 만들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수익률을 좀 보는 거거든요 50%에서 100% 정도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걸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 거냐면 조금만 올라가도 빠지면 어떻게 팔고 싶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갔다 내려가서 바닷건에서 박스건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악재로 내려간 후에 반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만 잘 잡아도 단기적 몇 프로?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3월달과 4월달에 어떠한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00명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많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200명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히든 참여라고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있습니다 이쪽에 위에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5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애초부터 뭐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한 달에서 두 달 기다려서 수익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50%에서 100%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어떤 차트가 좋은 건지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니까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세요 몇 번이요? 010 920 920 1 63 2 9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남겨주신 분들께 못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나 여기 번호 있으신 분들은 받으신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제도 열 몇 분께 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5배에서 10배 만들어드릴 순 없다 종목 추천화 상승하는 종목 찾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스윙률은 50%에서 100% 정도까지만 보는 겁니다 더 크게는 1차 파동만 먹는 거예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반등주는 이 1차 파동을 먹는 게 몇 프로다? 50%에서 100%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개월 3개월 스윙 50%에서 100%를 목표로 하고요 링크 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3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대한전선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뭐한다? 13,000원 갈 수 있으니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도 많고요 정확한 타점으로 제시해드렸다 그쵸? 이 친구도 여기서 내려온 추세 유상증자 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얘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옵투스 제약 그쵸? 이때 오비라고 보내주셨고 3월달에 자 1억 만들기 프로텍트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여기서 몇 타점 잡아간 다음에 어디? 위에 꽂은 몇 타점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3월 14일에 똑같이 영상을 찍어드리고 추천드렸는데 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옵투스 제약 그쵸? 공장이 완공된다 자 돌파시 체크하자 흐름을 돌리기 시작한 몇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월 14일이죠 자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에요? 5,800원 땜이다 그쵸?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쵸? 이때 추천드렸다 잠깐만 보시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 구간부터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1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2차 파동 갈 수 있다 그쵸? 우리는 이 1차 파동 지점에서 뭐해야 되는 거요? 파는 거겠죠 정확한 타점 또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어떻게 갔어요? 바로 9,500원과 주가 올라갔었다 고가권으로 그쵸? 이러한 파동을 차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GNC 에너지죠 GNC 에너지 이 종목도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주가 쫙 올라갔어요 그쵸? 요것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NC 에너지도 3월 19일 또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의 확정에 따른 AI 관련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무조건 잡아가 된다 진짜 상승이 나온다 세력들은 이 가격에서 올릴 거다 3월 19일 차트 볼게요 자 날짜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3월 19일 이때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1차 파동 9200원까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초반에서 어디까지? 9200원 50%에서 80%의 파동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마크라는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추천드렸고 지금 몇 프로? 벌써 52%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프로젝트방에서 보여드리려고 정찰병까지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린 부분이죠 인포마크라는 종목 이름을 바꿨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로 요것도 잠깐 보시면은 자 어때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또한 그죠? 인포마크 보시면은 언제요? 4월 4일 자 보겠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어디요? 밑에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이 구간 얼마 갔어요? 5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2% 수익 중 정찰병만 딱 100만원 들어갔는데 벌써 52% 한 달 만에 수익 중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드리는 종목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종목들이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억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뭐하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간단하게 히든 참여 또는 1억이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 910 1 63 2 9 히든 참여 또는 1억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료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